Q.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왼쪽 구석에 있는 친구라면 그 친구를 다 같이 보므로써 그 친구를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하여튼 그 파트에 정말 그 친구가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조금 조금씩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런 부분에서 개개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좀 그런 게 있겠네요. 여덟 명 짝수기 때문에 한 명을 딱 꼭 지점으로 세웁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이제